내꺼 건들지마라 비워줄게 니가 왜 건들지.. 건들지마라 건들지마라 부어줄게 여기 담아? 담아 뭘까? 빙통 여기로 올려라 알았어 위로 여기? 안 보이지? 안 보이나? 안 보이네 똑바로 새끼 이놈이 씨끼가 그냥 야 나와 앗 뜨거워 야 우리 불만 카면 안 돼? 미쳤나 찍 먹이네 그럼 반만 부어놓을게 아 이거 할메가 이 안졌나? 아니다 할메가 어? 뭔 부먹이야 아 근데 안 버려준다고 바삭바삭하게 먹어야지 아 씨 몰라 녹.. 녹종했어? 녹가시.. 녹씨 했어 녹씨? 녹씨가 뭐 녹가시자 그래 나이가 내일모레 40인데 뭘 이게 말주림하러 쎄 야 준비방 준비방 알려있지? 어? 녹씨가 먹어 녹씨가 오 짜장면 얼마만이냐 짜장면은 나 진짜 짜장면 좋아하는데 아 간짜장 죽이네 이거 떼깔 여기 여기 어? 오 간짜장 이 씨 고기 무서워 응 떼깔 봐라 와 여러분들 간짜장 떼깔 윤기 보십시오 와 아 야 시청자보기를 어? 하늘처럼 봐라 반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알아냐? 이쁘게 먹어야지 어? 생긴거답게 물아 이쁘게 먹기네 음 단미새맨도 조금만 됐네 자 새우 음 맛있다 야 야 양념여 절반만 부어봐 응 항추육이 맛있다고? 응 아니 짜장이 짱이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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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집 발견 대박집 탕슈 95점 우와 짜장면 100점 짜장면도 95점 와 왁구에서 5점 감점 우와 음 우와 맛찍이네 응 우와 진짜 맛있다 Television 너무 맛있다 먹었어 아 맛있 Seoi 진짜 짜장면 Settings 없어서 yr 이거 섞여야지 치킨을 왜 먹어요? 아... 베리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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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교 베리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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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? 응 한 번 더 생각해란 말이야 됐어? 응 양념은? 양념은 됐어 여기 많아 너는 면이 중요하구나 아씨 이거 절반 날라갔네 응 양파가 되게 아삭아삭하다 응 반 짜장이나 그런가? 와 음 한국식 맛있네 야 새우 아 면 절반 날라갔다 이 새우도 들어간다 이 면 어디갔어? 또 다 먹었어? 응 아이씨 꼼팽이 죽이지 됐어 그만 먹을래 안해 와 이거 먹을 거야 왜 그래 맛없어? 아니 근데 표정이 왜 안해 싫어 아 그만 줘 더 먹고 싶은 표정이야 아 형이 진짜야? 그래 간짜장은 말아먹으면 안 돼 간짜장은 말아먹으면 안 돼 간짜장은 말아먹으면 안 돼 간짜장 야새아삭하네 아삭아삭하네 음 음 아 쟤네들은 음식 안 빼두고 왜 자꾸 천천히 먹으래 음식 씹으면 맛은 뭔데 그지? 응 음식은 씹기 전에 먹어야지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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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매우 고소 음 음~~ 강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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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나 유천이가 알아간다 유천이가 알아간다 강렬 짜장이 더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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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렬 이거 뭐하냐 나 친구야 아니었어? 짜장이 더블 세트가 3,900원 맛있어 푸짐에 아주 좋아 복부인방 고기 밥 안 돼 노잼이야? 안 할게 탕수육 반 갈라 그래? 반 나눠 그래? 어떻게도 못 자면서? 다 내꺼 이거 찐방 내꺼 요거니까 어? 응 나 찍먹 부먹 난 찍먹 저러가 응 이 부먹 그래 난 찍먹 탕수육 탕수육 소스 탕수육 소스 맛있다 응 burnt gratitude 야 이거 밑에 넣어라 포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길래 사람들이 짜장이더블 소스 맛있다 어? 밑에 떨어졌다 맛있나? 고시래 고시래 야 젓가락 왜 추워? 안 먹은 줄 알았는데? 아 콜라 이가 심중이잖아 젓가락 그랬어? 짜 아이 사정없이 젓가락을 버리네 이거 니꺼야 이거 젓가락 왜 하자고 니가 서로 올대 내께 쪽 이게 형인점인데 이거 내껀데 세트가 3불 뭐라고? 이쪽 내껀데 이게 형인거야 응 와 탕수육 야 대박이다 이거 음 소스 안 느끼 응 소스가 뭐가 이렇게 맛있냐 음 음 야야야 야 야 와 존나 꼬름하네 지는 탕수육 먹고 비니는 양배추 주고 와 와 형한테 줬어 음 음 음 왜 금지 여전 풀까? 안 돼 추천을 안하면 지루처럼 히키 꼬몰이 돼요 추천을 안하면 지루처럼 히키 꼬몰이 돼요 얘들아 빨리해라 얘들아 방구석 히키 꼬몰이 된다 지움이야 빨리해라 녹종 할까? 응 녹종 응 지원윤유 지원윤유 중계방이네